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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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만약에 2시부터 12시까지 10시간 아니면 12시부터 하면 10시까지 10시간이잖아요. 400개면 1, 2분에 한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도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전력주치하거나 오래 달리기 하다 보면 숨이 탁탁 막혀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져서 쓰러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달리거나. 그것을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과로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 확인된 것만 그래서 올해 8명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도 연령대가 다 한참 활동해야 하는 연령대의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이 뛰어드는 데도 이렇게 되는데. 네. 맞아요. 더 충격적인 건요. 지금 제가 우리 생생경제 오기 전에 여기 취재를 막아왔잖아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쿠팡 노동자도 밤새 야간에 분류작업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숨진 것으로 10월 10일 날. 이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팩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택배고로사 대책이랑 택배대 노조 등등이 추모 기자회견을 한다면. 그러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나올 건데요. 소장님. 그 추석 전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졌고 추석 때문에 또 추석 때 우리 택배기사님도 파리로 뜨시셨죠. 이런 일 있을 줄 알아서 이낙연 대표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소장님도 거기 참여하셨었잖아요. 그 간담회도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뭐 때문이에요? 그 집권 여당 대표가 직접 택배 타미날로 방문하고 분류작업을 인력을 투입하라는 촉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때 노동부 차관하고 국토부 차관도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전향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정부가 분류작업의 인력을 반드시 투입할 거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택배사에. 그런데 이게 민간 대기업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행이 늦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는데 보면 노조가 있는 곳이나 좀 문제제기가 있는 곳은 일부 투입하고 나머지는 투입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택배 회사들이 만약에 사정이 안 좋은데 우리가 인력 투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제 대한민국만 지금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뉴스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또 대기업 한진택배나 롯데택배 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 나오면 당연히 물량이 3, 3%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이 택배기사님들이 한껏 나를 때 600원에 700원을 받습니다. 많이 받은 700, 8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노동자가니까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거 하나도 부담 안 듭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저희는 당연히 저는 항상 생생하게 나오면 우리는 노동존중과 친기업이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기업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열마를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만약에 아주 박하면 인력을 투배란 말은 저도 함부로 못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고 사업 전망이 좋을 때는 또 박리담회가 가능한 시장들 있잖아요. 어떤 통신서비스라든지 택배서비스, 배달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이런 것은 인력도 투배도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 일자리 늘어나서 좋고 우리 과로사 줄어들어서 좋고 우리 국민들은 또 마음 덜 불편해서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구도 쿠팡이고 지금 CJ이고 다 대기업들이고 쿠팡은 이걸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노동자들은 사실 쿠팡의 힘인 거잖아요. 그분들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 투자하는 게 기업을 위한 투자인데도 이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제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픈 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뭐예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게. 지금 정부에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대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재 생기면 자기가 돈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다. 사망사고든 사고든. 그런데 한 달 300만 원 벌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치료비라든지 차량 수리비용 이런 거 다 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산재 적용을 법으로 시켜놓은 겁니다. 이제 원래 노동자가 아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이지만 가능하게. 그런데 본인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해버리면 산재 적용이 안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대보험이라는 게 사실 본인 일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강제로 내는 이유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부분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급여 중에 일부를 그래서 사측에서도 내고 노동자도 일부 내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측에서 산재보험료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김원종 님 경우는 지금 굉장히 파문이 하나 있는 게 이분이 산재 적용 예외 신청서를 썼는데 보니까 이분 서명이 아니에요. 자, 잠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니까 회사에서 그래도 산재보험을 좀 들어줘라. 법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게 해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게 해나는 게 산재보험이라는 게 나도 반내고 회사에서도 반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택배기사들한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게끔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케이스는 지금 대피류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아마 이제 애청자들께서도 좀만 찾아보면 대피류, 택배기사, 과로사, 대피류 검색하면 바로 뉴스 나오는데 본인이 평소에 쓰던 서류하고 산재 적용의 신청서 서류가 대조가 돼 있습니다. 그 민주당 환경노동의 양이온영 의원이라는 분이 환경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보니까 어떤 직원이 여러 명 것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분의 지인이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결국 그걸 쓴 것 때문에 산재도 지금 적용을 못 봤는데 이렇게 되면 유족급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8순위 넘은 그 아버님은 어떻게 삽니까? 효자 아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생기는 건데 다행히 대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제받을 수가 있다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대필로 확인이 된 건 아니죠? 검토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산재 적용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대필로 지금 거의 확인이 됐거든요. 확인이 되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용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신청한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상 강요를 했거나 종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산재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말 산재가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적용제 신청을 시제 대안통원의 대리점주 일종의 사용자들이잖아요. 택배기사 그들이 일괄적으로 대피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진상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적용제외 신청 아예 봉쇄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산재보험이 가입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특수고용 노동자지만 12개 업종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그냥 의무적으로. 그런데 회사에서 이거를 쓰게끔 종용하거나 지금 대피를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지금 환노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아 그럼 진작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답답한 게요. 물론 일부 야당보다 더 나은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야당 중에는 아예 이런 데 관심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노동존중을 표방했잖아요. 그럼 노동존중이 핵심이 뭐냐 하면 일하러 가서. 죽지는 않아야죠.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다쳤으면 그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치료비를 어떻게 냅니까? 노동자들 일반 직장인들 올급이 300만 원, 3, 400만 원 많이 받은 3, 400, 적게 받은 2, 300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150만 원, 160만 원 받는 분들인데 체제임금 그런데 진직했어야죠. 이제서야 이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아예 그걸 못하게 하겠다라고 대책이 나온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됩니다. 아유 속상했어. 너무 속상한데 저도 안원 MC님도 속상하고 애청날 속상할 텐데요. 지금 한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택배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기작이 안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기작이 많이 했잖아요. 택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추모도 하고 최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숨지고 계시니까 제발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해라. 그러면 국민의 일자리도 늘어나라. 몇천 명의 일자리도 늘어난대요. 그 다음에 최소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해줘라. 의무적으로. 그래서 다치면, 다치거나 죽으면 산재 적용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잃으면 실업급여는 나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우리 사회가 못한다는 건 아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엄청난 노동을 제공하는 그래서 필수 노동자라고 우리가 이분들이 칭찬하잖아요. 보건의료 노동자들, 청소노동자들,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그래놓고 칭찬해놓고 실제 이분들에게 대책은 굉장히 소홀했던 거죠. 김진숙 고공농성자, 그분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의 역사가 처절한 역사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늘에 매달렸고 그 역사가 있어서 지금 그나마 저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누리는데 이 과정 거쳤잖아요. 그런데 택배 이용자, 노동자들 얼마나 더 죽어야 이 노동의 환경을 바꾸실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한시도 지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께 반응이 반으로 갈릴 거예요. 4대 보험 정규직으로 4대 보험 다니는 분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정규직으로 4대 보험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정말 많은 노동자들과 노조와 심사위단체의 투쟁으로 뜻 있는 정치인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거고 또 이 방송 들은 분 중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특수고용직이라든지 프리랜서분들은 아직도 우리도 안 되고 있어요. 택배기사님들만 아니라 우리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잘 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 같이 안전하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 할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되는 사회잖아요. 세계 시기권의 경제대국의 촛불신혁명으로 세계 민주적 사회가 다시 쓴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호소드려봅니다. 분류하는 작업, 엄청 힘드니까 거기 인력으로 투입해서 국민들 일자리 만들고 택배기사님들 과로 줄이고 그렇게 줄여줬는데도 이게 필요한 쪽으로 힘들잖아요. 아파트마다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박스에 손잡이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박스 손잡이 설치도 지금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마태노동자들이나 택배노동자들, 배달동자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안 하는 거냐.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요구를 할게요. 분류 작업 일자리 확보해 주시고요. 어려운 택배기사 말고요. CJ나 쿠팡이나 이걸로 먹고 사는 기업들 그리고 손잡이 설치해 주시고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최소한의 것들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8106님 택배 아저씨들 너무 고생하세요. 택배비 인상하고 택배회사에서 분류 작업해 주고 배달만 하셔야죠.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아저씨들 힘내세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화가 나네요 하셨고요. 7267님은 저도 대필 기사 봤어요. 글씨체가 다르네요. 화나고 정말 속상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마음 아프고 분노한 게 좋으신데요. 너무 무서운 게 또 오늘 내일 어제 다름이 또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음은 멈춰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 아픈 이야기, 화난 이야기 좀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료 인하 이게 문이 열린 거예요?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주 그래도 이건 희망적 소식인데요. 국정감사 이렇게 하는 거라는 증명이 생깁니다. 더불어민주 의상 의원이 4G 용가는 3만 4천 원 정도고 5G 용가는 3만 6천 원이라는 통신사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공개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대법원에서 소송해서 승소했는데도 못 받았던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되니까 통신 3사나 과기정통부도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멋있겠죠. 그러면서 실제 온가는 4천 원, 3만 6천 원인데 국민들이 주로 쓰는 요금제는 4G는 5만 원, 6만 원대에 7만 원까지 5G는 대부분 8만 원에서 11만 원대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최소 140%에서 최대 200, 300%까지 폭률치한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 오원들까지 다 나서서 정쟁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통신재벌 3사 책임자들이 국정감사회장에 나가서 요금이란을 추진했다고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상. 특히 통신은 공공제를 사용하는 거고 이거 독과점이잖아요. 정부가 허락하는 딱 3개 사업자만 하는 것이에요. 민간 시장에 있는 제약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가격쟁쟁을 하면 저희가 이야기도 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길거리에 튀김이나 사이다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온가를 공개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건 알아서 시장에서 둬도 되는 거거든요. 이 통신서비스는 그 자체는 공공서비스이고 주파수나 전파라는 공공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게 정부가 허락하는 3개 사업자만 딱 들어와서 독과점 상태에서 매년 3.5조나 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폭리가 있었다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신 통신위원이 인하 얼마까지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포지를 대부분 쓰고 있잖아. 아직 5G는 5G가 안 터져서 안 가는 거잖아. 5G에. 자, 보지 지금 3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요금제 대부분 가입되네. 여기서 다 1인당 최소 5천에서 1만 원씩 요금이나 가능합니다. 뭐 얼마 내리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하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원대 요금제도 새로 생기고. 지금 2만 원대 요금제 높잖아요. 요금제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요금제 다양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좀 늘리면 예를 들면 저는 지금 4만 원대 중반 요금제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3만 원대 중반 요금제로 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무제한 요금제도 대부분 6만 원, 7만 원대가 있잖아. 무제한 요금 쓰고 싶어하는 분들은 한 4만 원, 5만 원 내면 쓰게 해주고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외국도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G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아예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고 그다음에 중간 요금제가 7만 원대 후반입니다. 그다음에 무제한 요금제가 10만 원, 11만 원이거든요. 이거 5G 요금제도 3만 원이나 4만 원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아예 요금제를 출시를 안 해버려요. 비싸게 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렇게 국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를 확 줄이는데 올인하고 매진해줘야 된다. 굉장히 좋은 활동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통신료 관련해서 활동해 주신 것처럼 택배 관련된 일도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좀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0779 님이 어제 택배가 며칠 걸려서 아저씨한테 한마디 했는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라도 배달해 주신 기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문자로 그냥 제가 그동안 속삭였던 마음이 조금 가시네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저희 재정중칙이었어요. 3691 님은 그저께 설문조사 전화와서 제가 생생경제 듣는다고 했어요. 잘했죠?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8428 님은 재정중칙 재정이란 건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하셨고요. 3299 님 재정중칙 아내가 취미생활로 베이킹한다고 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 밖에 정답 보내주시고 의견 보내주신 분들 제가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